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클럽을 잡으실 때 이건 연습이니까 이미지를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클럽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립 거의 끝부분에다가 왼손을 잡고요. 그립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오른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 앞에 클럽 페이스라든지 헤드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쓰게 되고요. 백스윙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오버스윙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버스윙이 이렇게 많이 돼서 가는 분들은 손목을 꺾어야지만 헤드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왼손과 오른손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충분히 회전이 만들어졌으면 다운스윙 내려올 때 몸이 회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손을 쓰는 느낌보다는 하체가 먼저 돌고 몸이 같이 회전이 됐을 때 제 모션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임팩트 포지션 모션이 그대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이 상태가 임팩트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백스윙 탑에서 내려오면서 임팩트 포지션 이 모션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실제로 공을 치면서 피니시 동작이 깨끗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공을 치니까 뭔가 좀 임팩트 들어갈 때 힘이 꽉 실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모션을 보실 때 제가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의 그립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탑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몸이 이렇게 회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 하체랑 상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가 타이밍에 어긋나게 되면 임팩트 포지션을 마지막엔 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보면 선수들이 외굴 동작을 하거나 했을 때 보면 몸을 이렇게 돌리는 동작들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연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아이언의 정타는 맞지만은 이 비거리나 캐리거리가 안 나가는 분들은 몸의 회전을 충분히 잘 못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임팩트 포지션을 잘 잡고 공을 쳐야 된다라고 설명드린 거는 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때 하키 스틱을 친다라는 느낌으로 몸이 회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공을 칠 때도 백스윙 탑에서 내려올 때도 몸이 충분히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몸 턴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제가 더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동작은 어드레스가 잘 똑같아요. 어드레스가 똑같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하체만 돌리다 보면 손의 위치는 많이 올라가 있게 되고요. 헤드도 많이 열리게 돼요. 열리게 되는데 이걸 열리기 싫어서 손을 쓴다든지 어깨가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팩트 들어갈 때 클럽이 열린 상태를 어깨라든지 손으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손은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체가 돌아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단순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선수들마다 아이언을 잘 쳐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을 많이 쓰는 선수치고 아이언을 잘 치는 선수가 없어요. 드라이버는 손목을 써서 멀리 보낸 선수들이 있는데 이 손목을 많이, 저희가 롤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릴리스를 심하게 하는 선수도 치고 아이언을 잘 치는 선수들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손을 많이 쓰게 되면 몸을 안 쓰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 공 칠 때 보면 팔을 자꾸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몸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아마추어분들이 공을 칠 때 팔만 가지고 발을 붙여놓고 팔만 가지고도 아이언을 잘 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클럽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몸통을 썼을 때의 느낌보다는 비거리라든지 정타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공을 치실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손을 많이 돌리는 느낌보다는 하체가 충분히 좀 돌아주는 느낌이 나오셔야지만 아이언을 좀 임팩트 포지션이라든지 아이언을 맞추기가 좀 더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아이언 칠 때 좀 심플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